네 열린 성인가요 콘서트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은희씨 좋은 노래는 누가 불러도 참 좋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노래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 독특한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따로 있죠 그럼요 가수마다의 개성이라고 해야겠죠 근데 저는 이분의 목소리 참 부럽습니다 귀를 사로잡는 이분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네 바로 진국이씨입니다 진국이씨의 무대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태풍이었고요 사랑하늘이의 소은이었습니다 당신이 치면 나는 나무꽃니 당신이 치면 나는 나무꽃니 나는 꽃니 당신이 치면 나는 나무꽃니 은근을 알아서 깊은 모습을 쓰인께 아는 새 차갑다 난 우리 내 인생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비워둔 내 인생 날 사랑니 내가 심실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희향새 찾아온다 희향새 찾아온다 당신이 꽃이면 난 나는 꽃잎 나는 꽃잎 방생 떠들고 사는 거야 사는 거야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되어줄게 큰 그늘 아래서 놓을 수 있게 방에서 찾아 떠난 우리 내 인생 큰 부엌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비워둔 내 인생 나의 사랑니 내가 심실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비워둔 내 인생 나의 사랑니 내가 심실인 것을 내 것이 심실인 것을 바람새 쫓아갔다 비워둔 내 인생 진짜 멋쟁이 행복하게 사랑했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나 그 숨 떨리게 사랑했던 그 사람 지난 날의 추억 속 그 이름 지금은 모두 추억으로 남았네 사진 한 장 펼쳐 놓고서 그때 그 시절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질러 불러보지만 어디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우연처럼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 사람, 지금 나 그 사람, 지금 나 사진 한 장 펼쳐 놓고서 사진 한 장 펼쳐 놓고서 그때 그 시절 돌아가고 싶다고 그때 그 시절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소리질러 불러보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우연처럼 한번 보고 싶다 우연처럼 한번 만나보자 우연처럼 한번 만나보자 우연처럼 한번 만나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